어? 탈옥수다 발사! 저 사람같은 경우는 아마도 볼링브레이크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같아요 보시면은 복장이 탈옥자 복장이죠 라스트팀 스탠딩 여기에서 재밌는 미션 아무거나 해볼게요 어? 잠시만요 아니 탈옥수가 살아났다 이건 스턴건으로 쏴야돼 탈옥수다 어? 탈옥수가 두벽이다 가장 재밌는건 낙하산 강화였지 극차에서 가장 재밌다고 소문난 낙하산 강화 콘텐츠 출발사트! 체크포인트 찍어주시구요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낙하산 펴! 지급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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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오고 조금만 더 고렇치 아니 내가 내가 1등이라고? 믿기지가 않으구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샷 이긴건가? 해치웠나?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뭐지? 어? 아아 왜 7등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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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저는 따봉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싫어요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프 2 재구매 갑시다 아 그죠 제가 지금 335만 달러가 있거든요 그동안 오프레스 MK2를 두 번 팔았습니다 세팅 그의 손에는 335만 달러가 들려있는데요 그는 다시 오프레스 MK2 구매창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292만 5천 달러 자 9명 클릭 됐습니다 오프레스 MK2 복원 성공 세 번째 오프레스 MK2가 탄생하는 순간 그리고 보시면 12명 정도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미션 들어갑니다 12명이서 할 수 있는 미션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아레나워 아레나워 이씨 슬램벤 GR380 프루터스 데스바이크 토미네이터 이페일러 이포레이터 아 저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탈게요 색상은 아이스화이트 3 2 1 출마트 출마트 레이스에요 레이스 아 뭐야 레이스면 바이크가 불리한거 아닌가 무기 사용가능 무기 사용가능 하지만 무기가 안달려있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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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때리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언더베이님 타빙 진거야 아 진거에요 한번 죽었다고해서 아 이 아레나 시스템이 안좋네 보시면은 여기에 저 말고도 다른 타락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떨어진다니만 보시면은 11등 나쁘지않아요 초코님 제작사님 빼고 전멸 이건 뭐지? 여러분들 탈출이 3배 이벤트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암살팀 6명 경호원 5명 표적 여기있는 싸이님을 잡으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미션 파이키리 스타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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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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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있습니다 아 우리팀이죠? 아 죄송합니다 표적이 어디죠? 자 어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을 한 번에 발.. 아야야야야야야 RPG 왜 안나와? 나 RPG 들었는데? RPG 들었는데 안쏘는거 진짜 RPG 쏘라고 RPG RPG 쏘라고 진짜 빨리 어? 어? 아 진짜 날 화나게 하지마세요 아이고 죽었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랜드그랩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준비 우리팀은 블루팀이구요 상대팀은 무시무시한 오렌지팀 지금 무기는 웬만한거 다있어요 타이어방 갔습니다 타이어방 갔습니다 타이어방 갔습니까? 타이어방 갔습니다 나잇샷 아잇 타이어방 갔습니까? 나잇샷 나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구만 필멸자여 1킬 당신의 가슴에 한방 타이어방 갔습니다 짜이버 짜이버 나잇샷 잡았습니다 나잇샷 아잇샷 패자 세팅 4킬 6대스 출발 아 네 숨어야죠 이거는 더 쌓았으면 죽었어요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쉿 아잇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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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샷 아무도 없을 때 빠르게 굴러서 헤드라인을 뚜면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도 없을 때 한둘 우선 저의 진짜 실력 1킬 나이스샷 이거는 장난치면 안되요 아잇샷 2킬 그런 다음에 저 앞에 또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륙향 두척 그리고 뒤에 숨어 주시면은 3킬 완성 여기까지 제가 9킬 오데스 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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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